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뛰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 원이 넘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산림이 팍팍한데 식료품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지각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이 넘습니다. 시내 다른 주유소도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28.1원. 서울은 리터당 1,700원이 넘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리터당 1,424원으로 2년 8개월여 만에 최고입니다. 국제 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도 국제 유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주 동안은 기름값이 계속 오를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됩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한 건축기와 바 forb